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요 원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희 채널에서는 킹앤아이와 이지스터디 친구들의 일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채널을 세분화하여 유치부의 일상을 다루는 채널과 모의고사 분석노트 및 초등부 친구들의 일상을 담아내는 채널로 분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소식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유치부의 일상은 킹앤아이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고 이미 웨키데이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답니다 채널 주소는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및 입시와 관련된 내용을 업로드하게 될 이지스터디 채널은 킹앤아이채널에 추후 재공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라온 영상들은 다시 볼 수 없는 건가요? 걱정마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은 재분류를 통해 각각의 채널에 재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새로운 채널에서 만나요 안녕